맞습니다. 걸스프레닛에서 생존한 9위 셀입니다. 나는 마음을 내려놨어. 이 셀은 시그널송 각 그룹 순위 1위가 있는 김다연, 우태미, 사쿠라이 미우 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발표하겠습니다. 잡을까? 잡지 마. 공개합니다. 아니. 우와. 이거 깜짝이야. 와, 시크팟. 시크팟이요, 언니. KDA, yo. 대박인데? 김수연, 부야닝, 노나카샤나 셀입니다. 걸스프레닛에 생존한 7위 셀입니다. 이제야 손 잡아야 돼. 어떡해. 공개합니다. 걸스프레닛에 생존한 6위 셀입니다. 아, 대박. 아, 대박. 어떡해. 공개합니다. 나와, 짜세요. 나와. 진짜 유리, 진짜. 오! 아, 우리야, 그치. 다행이다. 오, 감사합니다. 오, 우와. 오, 우와, 잘했어. 와우. 잘했어.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 오. V셀. 공개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너무 예뻐 느낌이야 느낌 승자는 터질 것 같아 1위 대 1위 V 승자는 상위권 생존세 명단에 이름을 올릴 3위 셀을 발표하겠습니다 글로벌 투표로 생존한 3위 셀 안을 수도 있어 맞아요 잘해 누굴까? 누굴까? 누가 봐도 유진 언니 중간순위 맞어요 모르겠다 유진 언니가 원래 1위였고 최상팀 언니가 2위 1위도 좋고 2위도 좋다 응 두 셀 다 준비 됐어야지 응 나와주세요 역시 멋있다 수고하여 수고하여 미쳐민이 또 감사합니다 1위 높다 수고하여 수고하여 역시 1위 후보야 두 번째 1위 후보세 공개합니다 수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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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축하해 수고하여 그저 멋있다 인류의 싸움 가장 높은 순위로 걸스 플래닛에 생존한 1위 셀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2위 셀을 뽑아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신 플래닛 가디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